안녕하세요 지식 박사입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제가 유튜브 시작한지 두 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달 시작하고 한 달 좀 안 돼서 제가 부모님과 필리핀에 열흘 동안 다녀왔어요. 다녀오고 나니까 한 일주일 동안 또 힘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한 17일 정도 빼니까 한 달 하고 열흘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구독을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곧 700명, 800명, 900명, 1000명 이렇게 구독자가 늘 것 같아요. 유튜브에 있어서 1000명의 구독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000명을 넘느냐 안 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용기를 내서 계속 유튜브를 진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두 달이 아직 채 안 됐는데 벌써 700명의 구독자분이 계시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제가 용기를 내서 유튜브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해 봤는데 제가 지식산업센터 컨설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부자들이 경매에 엄청 많은 관심을 갖더라구요. 저희 회사의 컨설터들도 저만큼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는데 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컨설팅을 해왔기 때문에 흐름을 잘 알잖아요. 그분들이 경매에 공을 들이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할까 하고 경매 책을 샀어요. 근데 제가 경매를 잘 모르기 때문에 완전 서점에 가서 그냥 초보적인 걸 샀는데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누르신 분의 하나요. 요 밑에 댓글을 주시면 제가 추천하여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 책은요. 지식산업센터에 필요하기 때문에 샀던 책이 있어요. 그거는 요거. 나는 아파트형 공장 투자로 100억대 자산가가 되었다. 요 책 요거 제가 읽어보았는데 너무 재밌어서 계속 또 읽어보고 있구요. 그리고 새로 산 책이 있는데 경매 공부의 바다에 빠져라. 이것도 요즘 경매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서점에 가서 고른 책이에요. 요 책이 있고 그 다음 대한민국 경매투자 요 책이 있어요. 요 책이 있고 가장 기본적인 책은 백만장자 시크릿 요 책도 제가 열심히 보는 책 중에 하나에요. 그리고 이것도 있는데 백만장자 메신저 백만장자 메신저 이런 책이 있어요. 요 책 중에서 그 밑에 이제 원하시는 걸 써 넣으시면 제가 그 중에 다섯 분을 골라서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저의 이벤트에요. 제가 너무 감사하는 마음에 요런 이벤트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덧글로 주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30대이신 저희 대표님께서 어떻게 집에서 도움도 하나 더 안 받고 자수성과를 하셔서 지식산업센터가 몇 개며 회사가 두 개 법인 하나 그 다음에 저희 대행사 하나 이렇게 두 개씩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제가 촬영을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덧글로 주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취합해서 제가 다음번에는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을 해주셔서 제가 계속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유튜브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잘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안 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10년 전에 유튜브 채널 개설은 했어요. 그런데 그냥 뭐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애들에 관한 거나 조금 올리고 비공개로 올린 저의 수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가끔 돌아다 보기 위해서 제가 비공개로 올린 거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비공개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보실 수 없죠. 그리고 일상적인 걸 조금씩 뭐 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 올렸었는데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몇 달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구독자는 그닥 많지 않았었는데 요즘 여러분들께서 폭발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구독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구독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저에게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일단 천명의 구독자가 있어야 제가 용기를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많은 힘을 실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해서 이벤트 마련했으니 다 책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중에 딱 다섯 분만 다섯 분만 제가 추첨을 하여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래 아래에다가 책을 받고 싶은 제목을 써주시면 제가 추첨을 해서 다섯 분에게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옵고요.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만나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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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